오늘 잉글랜드가 너무나 편안하게 세네가를 제압을 했는데 3대0으로 제압을 했는데 이 잉글랜드 경기를 보면 우리가 브라질을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거냐 선제골을 실점하면 안 된다 그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거냐면 잉글랜드도 최근에 이번 월드컵에 참여하는 강팀들의 공통적인 흐름을 보면 어떤 게 있냐 수비 밸런스를 어떻게든 유지시킵니다 수비 밸런스를 특히나 풀팩들을 올리지 않고 철저하게 수비 라인에 선수들을 충분히 배치시켜요 공격을 할 때도 그래서 오늘 경기도 잉글랜드가 사실 세네갈이 수비적으로 잘 맞춰서 나온 경기였는데 여기서 잉글랜드의 공격 숫자가 몇 명 없습니다 케인, 포든, 사카, 더해서 벨링엄 이 정도까지 몇 명 없어요 한 4명밖에 안 되고 오른쪽에 있는 워커는 거의 올라가지 않으면서 사실상 3백 만들고 루크쇼도 간간히 오버래핑을 하지만 오버래핑은 제한적으로 약간만 올라가 있습니다 루크쇼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몇 명 안 되는 선수들이 공격을 하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잉글랜드가 공격할 때 후방에 워커, 스톤스, 맥와이어 3백 형성되어 있고 루크쇼도 올라가 있지만 그렇게까지 높이 올라가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오버래핑을 지원하는 그 정도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잉글랜드도 수비 라인을 공격에 가담시키지 않으면서 적당한 수준의 공격을 하는 거죠 수비 밸런스를 위해서 잉글랜드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선에 앞선에 공격 숫자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수들한테 좋은 패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풀백들이 올라가서 수비를 끌어내고 그렇게 되면 공간이 발생하니까 자연스럽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요 근데 기본적으로 풀백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 좁은 공간 사이 사이에 잉글랜드의 공격수들이 배치가 되는 건데 이 좁은 공간 사이로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어야 잉글랜드가 효과적인 공격이 가능해요 적은 공격 숫자로 근데 오늘 잉글랜드가 불안했던 건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에서 저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정확도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가 잘 풀릴 때는 어떤 게 있냐면 메가이어와 스톤스가 패스를 잘 뿌려줘요 잘 풀릴 때 근데 잘 안 풀릴 때는 메가이어와 스톤스가 패스를 잘 못 뿌려주면서 잉글랜드가 가뜩이나 공격 숫자가 적은데 공격지역으로 패스가 제대로 전달이 안되면서 계속 역습당합니다 메가이어도 마찬가지고 스톤스도 마찬가지고 볼을 잡았을 때 공격지역으로 패스를 넣어줘야 되는데 패스가 계속 부정확하게 들어가면서 이 장면도 패스를 보내줬을 때 세네갈에게 볼이 끊기는 장면이거든요 수비 라인에서 세네갈의 수비 라인 사이로 패스를 보내주는 게 너무 부정확하니까 볼이 끊기고 역습을 당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실제로 수비가 너무 많이 흔들렸었고 중간까지 중반까지 그리고 특히나 워커 워커가 오늘 경기에서 많이 흔들렸죠 그래서 세네갈도 워커 쪽으로 계속 붙여줬습니다 계속 경합을 붙여주고 워커가 여기서 볼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면서 세네갈의 찬스가 계속 왔어요 이 워커 쪽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했고 여기서 볼을 끊어낸 다음에 중앙으로 패스 중앙에서 볼을 받은 다음에 앞쪽에 있는 디아에게 패스 디아가 볼을 받아서 정말 이 1대1 찬스에서 슈팅을 날렸는데 여기서 픽포드의 선방이 나오고 하면서 잉글랜드가 오늘 전반전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패스가 나가다가 끊기고 역습당하고 오히려 세네갈에게 실점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잉글랜드는 단 한 방 정말 단 한 방으로 이 경기 결과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결과를 바꿔놓는 선수는 케인이었어요 케인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최근에 좋은 건 뭐냐면 케인이 볼을 받을 때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 왼쪽에서 뭐 스털링이나 포든 앞선에서 사카 여기에 대해서 벨링엄 이 벨링엄이 진짜 오프더볼이 좋습니다 그래서 벨링엄이 뛰어나가면서 케인이 볼을 받았을 때 뛰어나가는 포든 벨링엄 사카 빠르게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편안하게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득점 장면을 보시면 단 한 번의 찬스를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이 장면에서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이때 쿨리발리가 케인을 따라 움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케인이 볼을 받는 순간 쿨리발리가 잘 따라 올라오는데 이때 옆에 있는 벨링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포든 두 명의 선수가 달려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쿨리발리가 순간적으로 올라왔다가 케인도 막아야 되는데 옆으로 뛰어들어가는 두 명의 선수도 동시에 막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래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케인을 편안하게 놔둡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케인이 볼을 받을 때 쿨리발리가 살짝 뒤로 물러나고 있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벨링엄에게 케인의 아주 결정적인 패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벨링엄의 훌륭한 오프더블 플레이로 케인의 패스를 받고 여기서 뛰어들어오는 핸더슨에게 벨링엄이 패스 여기서 득점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질 프랑스 잉글랜드 최근에 이 강팀들의 경기 운영이 어떻냐 선제골을 넣는 순간 이 팀들은 분명히 강팀이지만 라인을 내려요 라인을 내려요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이제 우리가 선제골을 넣었으니까 우리가 강팀이지만 수비 라인을 내리겠으니 너네가 올라와라 대신 우리 앞에는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케인 포든 사카 벨링엄 브라질 같은 경우는 네이마르 히시알리송 비니시우스 하피냐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제골 넣었으니까 너네 올라와라 근데 올라오는 순간 무서운 역습이 진행되죠 잉글랜드가 잉글랜드가 선제골을 넣고 곧바로 수비 라인을 많이 내렸어요 내려가서 수비합니다 선제골 넣고 그래서 세네갈이 전반전 막판에 올라왔어요 7점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세네갈이 벨링엄에게 볼을 빼앗깁니다 공격을 전개하다가 그리고 볼을 빼앗겼을 때 이 벨링엄에 엄청난 전진 드리블이 나오죠 세네갈이 역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압박을 시도하는데 벨링엄이 이 선수들을 모두 이겨내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벨링엄과 함께 전방에서 포든과 케인이 뛰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벨링엄이 압박을 이겨내고 올라오니까 세네갈의 중앙수비수인 디알로가 올라와서 벨링엄을 압박해야 되는데 이때 반대편에서 포든과 케인이 뛰어나가니까 순간적으로 디알로가 올라가버리면 쿨리발리는 혼자서 또 두명을 상대해야 돼요 쿨리발리가 그리고 이때 벨링엄이 포든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쿨리발리는 포든 쪽으로 달려나가죠 포든이 볼을 받을 때 쿨리발리가 포든 쪽으로 달려나가니까 순간적으로 케인이 공간으로 뛰어나가면서 케인을 막는 선수가 아무도 없고 여기서 포든이 편안하게 케인에게 패스 케인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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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롭게 볼을 받아서 득점 현재 골을 먹히는 순간 잉글랜드 같은 팀은 완벽하게 경기를 어 자신들의 늪으로 끌어들여요 그래서 상대 팀으로 하여금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로 엄청나게 수비적인 축구 그리고 뺏어낸 다음에 바로 날카로운 역습 이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골 똑같습니다 세 번째 골도 보면 잉글랜드가 공격을 하는 선수 보세요 몇 명 안 돼요 공격을 하는 선수가 한 4명 정도 되거든요 케인, 벨링엄, 포든, 사카 4명입니다 단 4명인데 여기서도 일단은 케인에게 패스 그리고 여기서 중요했던 건 케인이 볼을 받을 때 벨링엄 진짜 이 선수의 오프더블 플레이가 너무 좋아요 케인이 볼을 받자마자 벨링엄이 전방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쿨리발리가 뒷걸음질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케인은 여유롭게 볼을 소유할 수가 있죠 이건 벨링엄 때문에 득점이 나온 건데 벨링엄이 쿨리발리를 끌고 들어가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케인이 볼을 잡을 수가 있고 이때 반대편에는 포든이 뛰어나갑니다 동시에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사카가 뛰어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케인이 볼을 경합하다가 포든에게 패스 포든이 뛰어나가면서 완벽하게 세네갈의 측면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여기서 편안하게 포든이 올라가서 뛰어들어가는 사카에게 패스 득점 오늘 득점이 나온 장면들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선제골이 들어간 시점부터 잉글랜드가 내려앉았다가 세네갈이 올라오면 빠른 역습을 진행하는데 그 역습에 대한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특히나 케인이 볼을 받을 때 벨링엄 포든 사카 이 오프더볼 플레이에 능한 선수들이 침투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케인은 사실은 신이 나는 거죠 신이 나는 거죠 토트넘에서는 볼을 잡았을 때 뛰어나가는 선수가 손흥민밖에 없다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는 케인이 볼을 받을 때 뛰어나가는 선수가 사카 벨링엄 포든 패스의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역습에 대한 준비가 잉글랜드가 너무나 잘 되어 있다 너무나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우리 대표팀도 내일 브라질과 경기를 했을 때 브라질도 마찬가지거든요 선제골을 넣는 순간 잉글랜드처럼 경기를 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강팀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그렇고 지난 월드컵도 그랬어요 이게 토너먼트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건데 이게 뭐 답답하다고 그래도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8강까지 끌어올리니까 이번 대회에서도 그래서 이런 전략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내일 브라질에게 선제골을 실점하는 순간 매우 어려워질 거다 선제골을 웬만하면 실점하지 말자 선제골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생각을 하자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잉글랜드의 강점이 어떤 게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잉글랜드가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지만 딱 한 골이거든요 한 골을 넣는 순간 자신들의 늑축구로 상대팀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어떤 것에 집중했냐 세트피스에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세트피스 그래서 세트피스에서 한 골 나오면 그때부터 바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도 보면 세트피스가 엄청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왼쪽 측면에서 프리킥이 올라오는데 한 번에 가지 않고 워커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때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때 세네갈의 수비수들이 워커가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줄 줄 알고 순간적으로 멈춰서서 오프사이드 트랩을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미리 뛰어들어가면서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립니다 근데 사실은 진짜 뛰어들어가는 선수는 뒤에 있었던 라이스였어요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분명히 세네갈의 수비수들이 멈춰서서 미리 들어가는 선수들을 오프사이드 트랩에 가둬놓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이 분명히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렸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 두 선수가 세네갈의 수비수들이 멈춰서니까 이때 뒤에 있었던 라이스가 한 템포 늦게 한 템포 늦게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워커가 그제서야 라이스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라이스는 이제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으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라이스에게 패스 라이스가 중앙으로 결정적인 볼을 떨궈줍니다 이 장면만 봐도 잉글랜드가 이 세트피스라는 것에 정말 공을 많이 들었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미식축구를 보면서 세트피스를 연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왜 세트피스를 이렇게까지 준비를 많이 하냐 한 골만 넣으면 우리가 수비로 내려가서 역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상대를 오히려 초조하게 만들고 상대를 올라오게 만드니까 이러한 경기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트피스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뭐 잉글랜드가 많은 이제 이야기들을 듣고 있죠 경기가 답답하다 너무 수비적인 것이 아니냐 라고 하지만 이런 스타일의 축구는 토너먼트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력을 발휘하고 분명히 잉글랜드는 또다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는 4강 지난 유로에서는 결승전 이번에서도 8강 물론 이제 8강에서 프랑스를 만나게 되지만 이런 늪축구에 한번 프랑스도 빠져들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잉글랜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늪축구가 분명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